좀 확신에 찬 모습인데 도옥 부사님에서 네트워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. 이게 경기가 경기인 만큼 양 팀 벤치나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격양이 됐습니다. 그 사이에 전영하 심판과 임명옥 선수로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이게 네트워치는 맞는데 볼이 데드 된 거랑 같이 봐야 되겠어요. 이 장면 데드가 되고 나서 네트워치는 상관이 없고 그 시점이 중요하잖아요. 판독 결과 네트워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네트워치가 아닙니다. 네트워치는 맞는데 볼이 먼저 떨어지는 거죠. 공이 정상적으로 왜?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. 공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. 아니 아니요 공이 떨어지고 지금 부심의 말이 정확한 거죠. 공이 떨어지고 실바 선수가 네트를 건드린 겁니다. 야 나와 나와 하지마 하지마. 나와 더! 뭐 하는 거냐고 지금. 공이 왜 살아있는데 왜 그래. 공이 먼저 떨어지고 공이 먼저 떨어지고 그러니까. 공이eremos 충분히 modes Insight